채빅 퀴즈 꼬마 경찰관 잭 벌집 제거작전 살려줘 피터! 이쪽으로 와! 피터 살려! 살았다 대체 벌떼는 어디서 나타난 거람? 그러게 말이야 위험! 위험! 벌떼가 나타났어요 친구들이 위험해요 꼬마 경찰관 잭 빨리 출동하세요 흠흠흠 친구들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경찰관 잭 출동! 안녕하세요 꼬마 경찰관 잭입니다 벌떼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꼬마 경찰관 잭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잠시만요 에잇 어? 으악 에잇 꼬마 경찰관 만능 도구 됐어 피터! 루나! 일단 나와요 안 돼요 벌이 또 쫓아올 거라구요 알았어 그럼 먼저 안전하게 벌집을 제거할게 어? 음... 아하! 꼬마 경찰관 잭! 만능 봉투! 벌레 퇴치 스크레인 로나도 어서 나와 응 꼬마 경찰관 잭 정말 고마워요 벌 한때 쏘울까봐 무서워서 혼났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난 벌집을 안전하게 산속 깊은 곳에 두고 올게 네 꼬마 친구들의 안전을 지키는 꼬마 경찰관 잭 임무 완료 안녕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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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